하... 할투 최고 영상 좋으셨죠?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홀짝 해야겠네요. 아... 홀짝...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330개 조금 더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이걸 능가하는 영상들을 제가 많이 찍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대마는 할투 최고 영상, 복락장 후 상승장 초기에 한국 대형주 싹쓸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상승장 초기에 한국 대형주로 왕창 돈을 벌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브리핑, 스텝 1, 주식시장이 급덕락하면 그 후에 당연히 왕창 또 오릅니다. 지금까지 주가 지수는 늘 최고점을 갱신해 왔으니까요. 스텝 2, 커스피가 급덕락 후에 곧바로 사는 건 리스크가 너무 높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최저점을 확인한 후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1년 동안 주식을 보유한다. 이런 거였고요. 스텝 3, 커스피는 개별주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커스피 내에서는 커스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 또는 훨씬 더 낮은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0년, 2003년, 2008년 하락장을 분석을 했죠. 이때 커스피보다 더 자라간 주식들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스텝 4, 2008년에 보니까 파산 필터를 넣고 그러니까 부채비를 좀 낮고 흑자를 내는 기업들 중에서 저 PBR이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많이 깨진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수익이 높았습니다. 2000년에도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3년 하락장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었는데 절망하기 직전 제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아하 대하락장 후 바로 직후 상승장에는 대형주들이 보통 잘 나가는구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네. 소형주도 물론 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모 아니면 도였는데 대형주 지수는 무조건 30%는 올라주더라.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주 중에서 어떤 놈이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물론 우리는 지수에 투자해가지고 상승장 초기에 30%, 40% 먹을 수 있지만 저는 배가 고픕니다. 저는 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먹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직후 상승장 초기 투자 도장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멘텀, 하락장에서 잘 나간 대형주, 계속 잘 나가나 이런 걸 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2000년에는 대형주 200개의 평균 수익이 31.2%였거든요. 그런데 대하락장 중에서 그나마 잘 버틴 20개 주식은 대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 초기 24%를 벌었다. 1년 동안 이런 얘기입니다. 24%가 대단히 보이지만 31%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몰드가 없고요. 예를 들면 2000년 하락장 마지막 3개월 이때 가장 잘 버틴 20개 또는 40개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상승장 초기 1년 동안에 117%, 87% 먹을 수 있었다. 와 좋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에도 그게 그럭저럭 잘 먹혔습니다. 하락장 최후 6개월, 3개월 동안에 잘 버티거나 또는 심지어 오른 주식들에 투자를 했다면 그 후 1년 동안에 수익이 꽤 좋았고요. 40%, 50% 정도 벌 수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08년에는 그게 잘 안 먹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대하락장에서 잘 버틴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후 1년 동안에 그다지 수익이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이 수익이 나쁜 건 아니지만 평균이 50.7%에 못 미치니까 세일한 거죠. 그렇죠? 그냥 200개 주식을 골고루 샀으면 우리가 50.7%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 모멘텀 주식에 투자를 했다. 대하락장에서 잘 버틴 주식에 투자를 했다. 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하락장에서 오른 대형주에 덥석 들어가는 전략도 크기 나쁘진 않지만 뭐 그래도 그게 완전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반대로 안티 모멘텀 하락장에서 잘 나간 대형주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대빡 떨어진 대형주 화려한 컴백? 이러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03년, 2008년에는 대체로 먹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예를 들면은 그 2008년에 200개의 대형주가 있었는데 그 대하락장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대형주들 이제 얘네들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걔네들 20개, 40개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상승장 초기 1년 그러니까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 동안에 57%, 59%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3년에도 전반적으로 대충 통했는데 2000년에 그게 지금 별로 안 통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락장에 야, 저주식 봐. 1년 동안 엄청 떨어졌는데 저거 근데 묻지마로 들어가자 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다 이겁니다. 2003년, 2008년에 그 작전이 통했는데 2000년에는 안 통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하락장이라는 거는 경제가 뭐가 되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때도 꾸준히 돈을 번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기업들 정말 리스펙을 드립니다. 리스펙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1년 후에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지표 중에 대표적인 GPA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하락장에서 그 수익성이 높았던 대형주입니다. 그거를 시장이 알아주는가 이거를 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00년에 이제 그 200개 대형주 중에서 그 GPA 지수가 가장 높았던 20개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는 58.7%를 상승장 초기에 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31.2를 능가하는 거니까 좋은데 문제는 2003년, 2008년에도 돈을 벌기는 벌었으나 이 평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GPA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상승장 초기에 돈을 벌긴 했으나 평균을 능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30% 200개 기업 중에서 GPA 지표가 가장 좋은 60개 기업을 두고 60개를 또 그 60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오른 20개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00년에는 잘 먹혔거든요. 2003년에도 그럭저럭 먹혔는데 2008년에는 정반대 그러니까 그 GPA가 가장 우수한 60개의 기업 중에서 그 중에서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20개의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수익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GPA 지표가 그 상승장 초기에 대단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얘네들 중에서 모멘텀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이 좋은 건지 많이 떨어진 놈이 좋은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 지표는 GPA에도 훨씬 더 많이 알려진 ROE 지표죠. 참고로 2000년 후에 상승장 초기에는 그 2000년에 그러니까 하락장 중에 ROE가 높았던 그런 기업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03년, 2008년에도 다 뭐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 ROE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하락장에 선방을 하고 돈을 많이 번 ROE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잘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성 지표를 보겠습니다. 성장성 지표라는 거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이 하락장 중에 몇 퍼센트 올렸는가 이런 거를 본 거거든요. 경제는 작살나고 기업들은 다 울고 있는데 지들 혼자 돈을 버는 거를 성장시킨 그런 훌륭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리스펙이 필요하죠. 리스펙 네 그런데 그거를 시장에 알아주느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데이터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2000년에는 제가 순이익 기사에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순이익 영업이익이 얼마나 성장했나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만 했거든요. 2003년, 2008년 그렇게 했는데 2003년에는 순이익을 많이 늘린 이런 우수 기업들이 상승장 초기에 그 64%라는 놀라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00개 대형주 중에서 순이익을 퍼센티지별로 가장 많이 올린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걔네들이 상승장 초기 64%를 벌었다 이런 얘기인데 2008년은 그게 별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대하락장에 그나마 그 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네 그런데 걔네들이 뭐 이제 오르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20개 기업이 38% 올랐는데 그게 이제 200개 주식의 평균 200개는 200개 주식은 상승장 초기 50% 올랐는데 고 ROE 주식들은 38%밖에 안 오른 겁니다. 별무신 통하죠. 얘네들을 보면 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순이익이 그 하락장 동안에 많이 증가하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하락장에서 대박 깨진 기업들 이 안티 모멘텀 기업들 얘네들이 그나마 그래도 수익이 좋구나 끄덕끄덕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순이익은 하락장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주가는 대파 깨졌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상승장 초기에 리버운드 부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사실 되게 논리적이죠. 보통 순이익이 많이 오르면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대하락장 때문에 주식이 왕창 빵 깨진 겁니다. 빵 깨진 애들은 일단 펀더멘털 순이익이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빨리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영업이익으로 봤을대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을 이제 200개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은 상위 30% 그러니까 상위 60개 기업에 들어가는 중에서 이 중에서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놈이 있고 많이 오른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가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위권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락장에서 대박 많이 깨진 애들 이런 애들이 상승장 초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그 영업이익 성장이 하락장에서 매우 높았는데 근데 주가는 대박 떨어졌어. 이런 애들이 상승장 초기에 리바운드를 강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이제 나오죠. 짜잔 짜잔 음 저평가지표 1번 자 하락장을 통해가지고 PBA가 엄청 작아지고 낮아진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우량주가 뭐 예를 들면은 PBA가 1.5 이랬는데 대하락장이어가지고 엄청 얼어 터지면은 0.3 0.4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시장이 알아줄까 얘네들이 상승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대박 대박 한다 하락장 후에 저 PBA 대형주가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오호 자 2000년에 하락장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PBA가 그 가장 낮았던 20개 기업 얘네들한테 투자를 했더니 상승장 초기 1년 동안에 50.9%가 올랐고요. 2003년에 그짓을 하니까 87.6% 그리고 2008년에도 그짓을 하니까 78.2%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수 평균보다 훨씬 더 앞서나가는 그런 수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 흙 이럴 때 이럴 때 또 한 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좋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멘텀 안티모멘텀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 같은 경우에는 PBA가 가장 낮았던 60개 기업 중에서 대안학장에서 잘 버틴 20개 놈들이 선방을 했는데 2003년 2008년에 반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BA가 매우 낮아지고 대안학장에서 많이 깨진 애들이 우세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안학장이 끝나고 PBA를 보라 이겁니다. PBA가 극히 낮은 대형주들이 상승자 초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자 두번째 저평가 지표 이거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네 그렇죠. 대기업들이 배당을 계속하는데 주가는 엄청 떨어졌어. 그럼 배당 수익률이 왕창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박 요번에도 세번 다 하락장 후에 고배당주가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2000년 하락장 바로 직후에 우리가 고배당주 20개를 샀다라고 치면 얘네들이 상승장 초기에 80% 올라준 겁니다. 2003년에 얘네들이 64% 올라줬고 2008년에는 71% 올라준 겁니다. 워호 여기서도 보면 안티모멘텀이 조금 우위인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당은 잘 져가지고 주가가 대박 떨어져가지고 이제 고배당주가 된 거죠. 이런 애들한테 투자를 했으면 상승장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평가지표 1이 뭐냐 3이지. 저평가지표 3인데 저평가 콤보 기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하락 끝난 그 시점에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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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R, 그리고 배당수익률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순위의 평균이 가장 이제 우수했던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 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3번 다 하락장 후에 저평가주가 시장을 압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하락장 그 바로 직후 이런 지표들이 낮았던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상승장 초기 1년에 68%를 볼 수 있었고 2003년에는 이런 애들을 통해서 55% 2008년에는 이런 애들을 통해서 70%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대형주 가치주 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중에 뭐 PBR나 PBR 이런게 매우 낮고 그리고 대하락장에 많이 얻어맞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보너스 IMF 대상승장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IMF 같은 경우는 제가 PBR나 배당 데이터 같은 거는 있는데 수익성 데이터 영업이익 순익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차 대저표 데이터만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금융주를 뺐습니다. 왜 뺐냐 하면 그 IMF 대하락장이 1998년 6월에 끝나가지고 우리 이제 7월 말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1998년과 99년에 보니까 그때 한국은행들이 많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은행들은 98년, 99년에 200%, 300% 수익이 난 곳도 있고요. 그리고 통폐합된 은행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들이 몇 퍼센트 수익을 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마이너스 100% 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되는 은행들의 주주들한테 야 니네들 꺼져 니네들 주식은 영원이야 빠이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걔네들도 뭔가 받았을 텐데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싹쓸임 IMF 때 있었던 은행들을 데이터가 다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주식들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1998년 7월부터 1년 동안에 커스피 지수가 182% 올랐고요. 그리고 은행을 제외한 십가총액 탑 200위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166% 를 가 오른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 하죠. 사실 뭐 5년 10년 기다려도 180% 벌기가 힘든데 98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IMF를 우리가 통과를 하고 한국 안 망하네 주식 사자 해가지고 이때 1년 만에 지수가 180% 오른 겁니다. 자 자 그런데 200개 대형 주식 중에서 저 PBA 주식 그러니까 PBA가 가장 낮았던 20개 기업은 286% 오른 겁니다. 1년 동안에 지수가 182% 올랐거든요. 98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똑같은 구간에 저 PBA 주식은 100% 더 오른 겁니다. 286% 올랐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이제 저 PBA 주식 중에서도 대하락장 대하락장이 이때 되게 길었습니다. 94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3년 걸쳐가지고 정말 대빡 깨진 저 PBA 주식들 얘네들은 막 300% 이상 오르고 그랬어요. 대빡 깨진 안티 기업들 한마디로 PBA가 가장 낮은 60개 기업 중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진 20개 기업들 얘네들이 300% 오르고 이러뜨던 겁니다. 배당을 보면요. 고배당주 탑 20 그러니까 배당수익률이 98년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20개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1년 만에 198%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심지어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5% 정도는 더해줘야 겠죠. 그중에서도 배당주 중에서도 대하락장 동안에 와장창 깨진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달 동안에 회복이 빨랐던 그런 아이들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하락장 IMS 대하락장을 통해가지고 PBA가 극도로 낮아지고 배당수익률이 극도로 높아진 이런 기업들이 상승장 초기인 1998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막 200% 300%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개의 대하락장을 받고 어떤 주식들이 오르는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투 최고의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하하하하하 와하하하하하 네. 감동스럽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98년 2000년 2003년 2008년 하락장을 분석해보니 말이요. 대형주 수익이 상승장 초반에 소형주보다 좋더라라고 볼 수는 없는데 소형주는 상승장 초반에 엄청 수익이 많이 낼 때도 있고 그냥 거의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형주는 그냥 꾸준하게 이 4개의 하락장 후에 상승장 초기에 수익이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4번 모두 저 PBR 고배당 등 저평가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 그런 주식들의 수익이 지수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98년 2000년 2003년 2008년 대하락장 후에 지수 자체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1년 동안에 근데 그거보다 저 PBR 고배당 등 저평가 주식에 투자했으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평가 지표들이 많죠. PBR 도 있고 배당 수익 도 있고 PBR PCR 도 있고 EBAB 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고르라면 아마 배당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이 높은 주식들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번 하락장이 그전 4개 하락장과 비슷하다면 일단 왕창 올라줄 거고 그리고 또 4월에 우리한테 배당도 또 왕창 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시세 차익도 먹고 배당도 먹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PBR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PBR만 엄청 낮은데 수익성도 구리고 배당도 별로 안 주고 이런 기업들이 간혹 있거든요. 얘네들은 심리적으로 개부담이 됩니다. 저평가된 건 분명 알겠는데 기업이 너무 구려 보이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그래도 배당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PBR는 글쎄 뭐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평가 컴보 그러니까 PBR, PER 배당 수익률 PCR, PSR 이런 거를 다 랭킹을 내가지고 종합순위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꽤 유력한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도 쉽죠. 왜냐하면 우연히 나는 배당 수익률과 PBR만 봐야 돼? 저평가 지표를 한꺼번에 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상승장 초기에는 대형주나 지수가 소형주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리고 이제는 퀀트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PBR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고 저평가된 대형주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만 발굴하면 이제 제 미션은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올해 돈을 벌겠죠? 버는 거죠? 여러분 저는 벌고 싶습니다. 하 알투 최고 영상 좋으셨죠?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홀짝해야겠네요. 하 홀짝 좋으셨으면 구독을 하시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싫어요를 누르는 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